저희 오늘 여행? 아니지? 놀러가는 중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가까이 날씨 좋다가 날씨가 지금 완전히 구름으로 꽉 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 되는 대로 나들이 갔다 오려고 나왔는데 저희 가는 장소에 혹시라도 놀러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중간에 세부 또는 막탄에서 1시간 좀 넘게 오다 보면 까모데스 섬을 넘어갈 수 있는 항구가 있어요 그 지역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처럼 보면 메트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복합 상가가 생겨서 뭐 도넛이라든가 그 기타 식사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졸립이 있고 또 저 멀리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엄쉬엄 쉬어서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가실 분들 화장실도 가시고 중간에 바닷바람도 좀 쎄거나 아니면은 중간 식사 정도 하시거나 저희는 목적지에서 점심을 늦은 점심을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운전하는 세부대디 다리가 아프니까 건의도 조금 허리도 펼 겸 정보도 드릴 겸 또 여기 잔피 들렸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또 사진찍게 또 하고 해놨죠 어 건아 그걸로 가봐 아기자기하게 또 이런거 해놨다 자 여기가 저기가 어 선착장이에요 까모떼스라는 섬을 가는 배를 타는 다른데로 가겠지 다른데도 다른 데도 가는데 까모떼스라는 섬을 갈 때 여기서 선착장에서 배를 타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이면 저기 보면은 제가 손가락 끝에 권아 잠깐만 제 손가락 끝에 저기 저게 까모떼스 섬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게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까모떼스 섬이거든요 까지 요 가까워 보이는데 2시간 정도 가요 페리는 더 빠를텐데 그때 우리가 탔던거는 차를 가져갔지? 아니야 목선 같은 무슨 통? 철선 같은 거 타고 갔어 그게 2시간 정도 걸리죠 여기에서 자 오늘 날씨 죽입니다 딱히 비오는거잖아 저기 어 저게 다 비오는거지 우리가 놀러간거 온거 알고 카페 바이더씨 디스웨이 따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우리는 몇시간을 달려왔는가 거의 3시간을 달려왔다 가자 우와 바람이 다르다 바람이 달라? 바람이 달라? 응 바람이 달라 오 멋있게 나가는데 샤악 밝은데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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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여기 오고 다시 돌아가고 네 여기 앉아야 할거지 아 우리 앉아야 할거지 네 우리 앉아야 할거지 우리 앉아야 할거지 당연히 와 앉아야 할거지 예 여기 앉아야 할거지 야 잘해놨네 아기자기 아기 잘해놨네 아기자기 아기 하하하하 야 나 춤춰봐 야 짤따름따름따 야 야 자기가 일로 가보자 야 이 바닷가 쪽에도 나무 테이블이 있네 응 손님도 꽤 계시네 응 외국분도 계시고 너 한번 가볼까 근데 어디서 수영을 해? 아 절로 내려가나? 응 이리 와봐 후 이런데서 자기야 이런데서 밥먹으면 밥맛이 저절로 나겠다 야 이야 아 왜 이리 와봐 엄마 먼저 근데 수영을 하기 위해 오늘은 바람이 바람이 좀 응 어 여기는 깊겠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도 분명조끼 가져오자고 응 응 엄마 먼저 아 여기로 내려가는거구나 응 융홀도 앞에 융홀도 앞에 응 뭐였어? 엄마 엠 할대 응 우리 여기서 먹고 뛰어가서 수영하는거 아냐? 어? 응 파도가 있으니까 자기야 수영에 고무치보 아 여기 있네 고무치보 아 여기 아 여기 강아지 미끄럽나 안미끄럽나 보다 봐봐 미끄럽나 부터 봐봐 미끄럽나 안미끄러 그냥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아야 되겠다 근데 물장부 치고 놀기에도 파도가 굉장히 쎄 파도가 쎄네 아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노나보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밥부터 여기서 메뉴가 여기서 다 하는 거야 자기야 필리핀 푸드 샌드위치 다 있네 버걸도 있고 파스타 샌드위치 음식 다 나온 거야? 응 우리가 아까 줄리빗 먹어서 빼는 아이고 이해 안 먹지 맛있어거나? 응 많이 먹어 아 땡큐 맛있어 맛은 어때? 프렌치프라이즈는 맛있다고 하는데 클럽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 여기 카페 샌드위치 버거스테이크는 수제 버거스테이크 여기서 만든 거야 응 그러니까 그냥 맛이 자기는 좋아할 맛 같은데 근데 그런 거지 그냥 음식 먹는 건 여기까지만 찍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또 많이 찍을 건 없네 음 유원아 씽? 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맛은 아 여기는 그렇게 깊지는 않네 어 깊지는 않은데 응 파도가 있어 파도 때문에 이 벽에 부딪친다는 거지 어 아 불편해서 이제 그만 들어가 이야~~ 재미있어!! 너무 재밌어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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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랑 같이 안 오시면 되요. 맞아 맞아. 저희랑은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.